네 쇼미드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템은요 짠 초경량 버튼 일렉트릭 킥백입니다. 얘 진짜 초경량 말 그대로 1.5kg밖에 안되요. 정말 가볍고요. 전체적으로 20mm의 압축 패딩으로 쌓여져 있어서 패딩이 이렇게나 탄탄하고 두꺼울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킥백입니다. 안쪽을 볼게요. 정말 심플하게 나오신 제품이고요. 가격대! 맞아 가격대에 한 번 더 놀라요. 5만5천원. 이거 이 정도면 뭐 지금 당장 제가 사서 들고 가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이동하시고 합주실나 아니면 공영장 갈 때 간단한 기타 하나 들고 가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받침대까지 있어요. 넥받침대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요. 넥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너울 기타 레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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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드가 뒤로 젖혀져 있잖아요. 레스폴 모델까지도 안전하게 넥받침대에 대해서 공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킥백은요. 분도덕이 없이 정말 간단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기 편한 킥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넓은 프론트 포켓도 있고요. 여기에 엑스트라 포켓까지 갖출 거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버튼 일렉트릭 킥백입니다. 뒤쪽에 스트랩 보시면요. 넓고 그리고 안쪽에도 폼이 되어져 있어서 어깨에 완전 편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서요. 이런 거는 정말 모던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회색과 짙은 회색. 거의 검은색으로 바르고 되겠죠. 네.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당연히 충격 보호에 고무까지도 되어져 있네요. 이 정도면 너무너무 신선하고 깔끔하고 안전적인 킥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버튼 일렉트릭 킥백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